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꽂은 초액의 수가 늘어난다고 자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수양을 게을리하면 나이 먹는 것과 정반대로 속 좁고 고집 세고 변덕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감정의 변화도 심해져 쉽게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부터 나이 들면 애가 된다는 말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도 어린아이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배려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또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 들수록 극 나이에 걸맞게 점점 더 안정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 뵈면 그 넉넉함과 평안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전보다야 많이 좋아졌지만 아이 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과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화를 내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을 보면 무엇보다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감정의 기복차도 크지 않죠. 사소한 일에 화들짝 성을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이고 제대로 설명도 않고 몇 마디 툭 던져놓고서는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소리 지르고 남의 실수에 몰아붙이는 일은 안정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채 하지 않습니다. 다혈질이다, 성격 급하다, 또는 성격이 불같다, 뒤끝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인격 수양이 덜 된 사람일 뿐입니다. 화낼 일도 아닌 것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것을 남탓할 일 아닌 거죠.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전의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격 이전의 야비한 행동일 뿐이거든요. 나에 화내고 싶으면 힘센 윗사람을 들이받던지요. 마음속에서 화가 착 올라오려고 할 때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게 정말 화낼 일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화낼 일이 아닌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나이들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불평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툴툴대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남탓, 외부 환경탓 등으로 돌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습니다. 불평을 달고 사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입 밖으로 긍정적인 말만 나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신 뿐만 아니라 추위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하고 힘빠지게 합니다.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최소한 기운 빠지게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인생 선배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그냥 입는 그대로 봐달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세대를 과거 세대와 비교하고, 자녀들을 친구의 자녀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아내를 이웃의 아내와 비교하고, 남편을 친구의 남편들과 비교하며 타박하고 또 자신도 불행감을 느낍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우리들? 나라별 행복지수가 매년 발표되는 것을 보면 스칸나나비아 반도에 있는 북유럽 국가가 매년 최상위권에 둡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나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쓸데없이 비교해서 불행감을 느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부질없이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마음만 슬퍼질 뿐이에요. 반대로 또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천박한 행동도 없다니까요. 나이 들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관계에 속섞지 않는다.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는 무엇보다 두루두루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주위에는 왜 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어 그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속속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하듯 불편한 관계는 그때그때마다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아무나 하고 인연 맺지 않고 자신을 존중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과 경계선을 넘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정리해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고 다 끌어안고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부처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르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에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자신을 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감을 느끼는지, 무엇이 단점이어서 고쳐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마련입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남들 살아가는 거 두리번거리지 않게 되고 비교하지 않고 쉽게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남들에게 묻지 말고, 남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답이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무슨 명상가들이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학가, 명상가가 따로 있습니까? 자신과 대화해서 자신을 알게 되는 사람이 철학자이고 명상가죠. 그것도 최고의 철학자, 명상가가 될 겁니다. 성숙함이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일이 일어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해서 그 일의 최종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침울해하지 않는 평상심을 잘 유지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단선적으로 편 가르지 말고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원치 않은 결과라 하더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나이 드는 만큼 성숙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그만큼 행복한 인생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더해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